,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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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양이 적긴 한데 양이 적긴 하지만 존나 많아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바꿀게요 위치를 양 존나 많아 살짝 섞어주고 살짝 섞어주고 그렇지 사라다 부터 먹어야지 돈까스는 사라다 부터 먹어야지 . 그렇지 야 먹을줄 아네 그렇지. 돈까스는 사라다 부터 먹어야지 doch지 않고 치손이거든요?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오 OO. 소리좀 더 들려줘 소리좀 더 들려줘 소리좀 그렇지 와 오 그건 뭐야 아 된장국 된장국 들이켜줘야지 한번 야 우동도 소우동인데 깍두기가 맛있네 오 두기를 주는 반단 우리 신현이 형 맛있어 하셨어요? 맛있다 운영자님 운영자님 뭐지? 뭐가 재밌다 나 근데 깍두기가 별로 없어서 깍두기 그래 깍두기랑 먹으면 꿀맛이지 맛있다 맛있다 강북문재인 강북문재인 이새끼 여기왔네 얘 스타방 고진 어그로꾼이거든요 강북문재인 여기왔네 돈가스 많이 드셨나보네 기석아 기석아 밥먹으면서 왜이렇게 느끼냐 불편하게 당무지 오랜만에 먹는거 같아 와 근데 무슨 돈가스 위에 감자튀김이야 저거 뭐야 형들 저거 양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돈가스 위에 감자튀김인가 파괴돼있냐 소스 없이 나 옛날에 감자튀김 진짜 맛없었는데 요새 맛있더라 형들 돼지 돼서 그런가? 돼지들은 감자튀김 맛있나요? 나 요즘에 감자튀김 맛있더라 하나 일척방송 한번 먹다가 오늘 투어와 음식 선택했어요 아 형님 인터넷이 맛탱이가 가버렸습니다 기겁이 잘못된 친구였어요 승한이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아다 비아는 아닌데 이쁘이쁘이님 안녕하세요 저녁 저녁시간인데 식사들 하세요 형님들 식사하라고? 아 진짜 나도 먹고싶은데 진짜 통장에 지금 아까 얼마야 8천원에서 6천원 7천원 천원 남았다 지갑에 천원있어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계속 만원이 만찬이요 요새 우동까지 진짜로 아까 인증했어요 진짜 지갑에 천원있어서 오늘 저녁은 억지로 굶어야되요 진짜로 만원이요 저녁은 억지로 굶어야되요 진짜로 아 아니 왜케 시켜주신다는 형님들이 많아 아 아 가학시간생님까지 왔다 아 아프다 아 클라스맨님 안녕하세요 아 가학시간 가학시간생님 멋있다 음룰 때문에 비싼거 같아 이 친구 백일섭입니다 스탑반 백일섭 친구야 음룰 때문에 좀 비싼거 같아 새로운 장난감 초기서 백일섭이라고 스탑반 먹방bj 탑3 안에 드는 친구 탑1은 뭐 몽근이고 누구나 아시겠죠 두 번째 Mama 큰 preserving 너무 조그만컵에다 준다 우동도 뭐야 우동이였어 오오ååtw 너무 조그만컵에다 기석아 우동 돈까스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래 정답 Razzie 호애형님 안녕하세요 드세요 우동 돈까스 소스에 찍어먹으면 한번만 해보라고요? 우리 승현이형 말 한번 들어드려줘야지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3합을 보내줘야 형네 장한동 갑시다 드가 미안하다 어 어 돈까스 위에 과학시간 3합 보내줄까 감튀 1개 우동면 1개 올려서 돈까스 3합이 리얼 꿀맛이다 아니 돈까스 3합 아니 다 좋은데 돈까스 위에 감튀 1개 돈까스 위에 감튀를 얹어 우동면을 얹어 이걸 해? 하하하하 와 개맛이겠다 스카무 마니무 스카무 스카무 마니무 국수 그럼 우동은 그냥 우동리나 먹으라고 해주세요 하하하하 아 안되겠네요 어 어 미안해 형님 우동은 그냥 우동에다 먹으라고 하세요 형님 하하하하 아, 그래? 그럼 우동은 우동만 먹어. 미안. 아, 그래? 왜 그래?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줬는데. 왜 그래? 아,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줬는데. 왜 그래? 아, 나 아쉬워버리네. 야, 윤철이. 윤철아, 가자. 뭔데?